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죠. 창의성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요인은 입니다. 인식이 없음. 자원에 대한 인식이 없음이에요. 요구되는 자원, 각 활동, 학생들의 학습에서, 학생들의 학습에서 각 활동에 요구되는 자원들에 대한 인식이 없음이 창의성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요인이 돼요. 자주 종종 학생들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업을 또는 과제를, 그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자원들을 식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일 겁니다.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학습 과제들을 위해서 필수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즉 인식하는 것이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 즉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무엇을 그 활동의 수행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바랄 수도 있어요. 수행하기를. 무엇을 수행하는가. 몇몇 실험을.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일부의 실험을 수행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있어야 되죠. 사전 조사가 있어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있지 못할지에 대하여. 실험실, 장비, 그리고 화학물질들 요구되는. 실험에 요구되는. 실험실, 장비, 그리고 화학물질에 이 학생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하여. 사전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앞문장 전체는 의미합니다. 대철 전체를. 준비가 is vital.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준비는 뭐뭐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인적 자원.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뭐와 같이. 실험실, 기술자들. 이거는 인적 자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돈. 구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구입할 수 있는 돈, 자금. 재정적인 자원이겠죠. 그리고 장비. 재정적인 자원이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됐나요? 다시 한번. 그것은 의미한다. 대철 전체를. 준비가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준비는 뭐뭐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인적, 재정적 자원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뭐와 같이. 실험실, 기술자. 화학물질을 구매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장비와 같은. 그들의 학습을 위해서. 적용 가능한 곳에서는.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그들의 학습을 위해서. 비록 일부의 자원들. 한 과제. 과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이 일부의 자원들이. may no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은. 사전에 식별하는 것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에. 그리고 이 이시 가르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용 불가능한 자원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은. 심지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대안이 되는. 대체 자원을 찾는 것. 그리고 다른 방법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의성을 위한. 그 요인들이 있는데. 자원들에 대한 사전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학습에 필요한 자원들을 사전에 인식을 하는데. 어떤 것은 이용 가능하고. 어떤 것은 이용 불가능한지를. 미리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창의성에.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